경산원도 창원시에서 만난 이번 주 역전의 부자 농부. 자, 이게 제가 키우는 자식들입니다. 이게 돈이 되는 거죠. 부자 농부를 돗방석에 앉혔다는 부자 작물. 바로 파프리카입니다. 사람들이 만든 건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맛있어요. 제께라니까 확신합니다, 저는. 돈이 될 작물이라는 것도 확신했다는데. 이 파프리카로 연매출 4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. 빨간 복주머니 닮은 파프리카로 연매출 4억 원 올리는 김삼수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.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공개됩니다.